.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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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상자를 어쩌라는거지? 나 투투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아 내 김도 핑두님 고마워요 상자를 오픈하시려면 열쇠를 구매해주세요 아 스페이스로 위로 올라가라고? 됐어 상호작용? 좌클로 들어올리라고? 어 뚜껑을 열어보라고? 열었다 야 투투도 있네? C 마우스를 C 마우스? 아 C를 누르고 이렇게 돌릴 수가 있구나 휠을 이용해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아 가까이 가져오는거?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지 끌어서 옮겨야됩니다 끌어서 옮겨야됩니다 뭐? 상자를 뒤쪽에 있는.. 아 저 핏자국에 놓으라고? 어휴 어지러워 물품함을 조작하는 법을 알아봅시다 음 선반에 두 병을 집으십시오 어휴 조합? 됐어 몸을 숨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왼쪽 컨트롤 눌러 몸을 숙이세요 어휴 죽였고 어둠속에 숨으라고 아 적을 너무 오래 바라보면 공황상태에 빠진대요 암네시아랑 비슷한가? 물론 암네시아를 끝까지 해보진 못했지만 흠 아 이게 튜토리얼이구나 흠 네 이제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아버지가 남긴 그 유품의 연구결과를 추적해서 아버지는 그걸 다 없애버리라고 했지만 이 주인공은 그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저주받은 공간으로 파묵 모험을 떠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아버지의 그런 진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니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쵸 거기서 레드라는 친구를 그쵸 거기서 레드라는 친구를 죽였는데 그게 이제 죽인게 아니라 레드가 죽여달라고 해가지고 죽인거죠 모든 것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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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하지만 아직은 지금 당신에게 물어봐야겠다 3부작인데 3편은 좀만에게서 할지 안 할지 몰라 이편까지는 평가가 좋았거든요 3편에서 좀 평가가 좀 아 뭐 그리고 무엇보다 3편이 한글하고 안되어있을거야 그래서 안할거같아 긴급사태를 안치시서 뭐야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야 뭔소리냐 사람이야 뭐야 걘가 차갑다고? 차갑다 문을 열어보자 잠겨있다 빛과 어둠 사이에 온전한 세계가 있다 그 세계는 우리의 것이어야만이다 나가라 에? 뭐 뭐라구요? 그 다음장이 뭐야 이거 다음장 누르는거 뭐임 1이랑 되게 많이 비슷하네 아 아 그도 그럴수 밖에 없는게 이게 원래는 그 1에 포함될 예정인 내용이었는데 그냥 2로 분리해버렸다고 들은거 같아요 엔진도 같고 어 게임 시스템도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물론 2에서 1과 다른점은 어 곡괭이로 여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좀 더 좀 더 암레시아에 가깝게 바뀌었다고 바이스를 열어가지고 여기다 뭐 끼우는건가 동전 동전 매트리스 동전이랑 형광봉있거든요 어딘가에 열쇠가 있지않을까 매트에 누가 오줌쌌다고 어 토온 뭐지 열어보자 음 왼쪽으로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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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멍멍이 아니야? 은하 은하 좋아, 동전으로 열어보자 정신차려 열쇠가 어딨을까? 이 안에 있나? 오우! 왓? 아, 네, 머형킹님 6개 구독 감사합니다 자, 동전으로 나사를 풀자 어? 뭐야 동, 동전으로 나사 푸는거 아니라고? 그래, 동전을 바이스에다가 얇게 만들어보자 여기다 여기다가 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애 어? 된건가? 됐다 아, 네 저기, 동전으로 나사 푸는거 그 자세히 그 자세히 에어컨 여기다 지금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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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원에서 그 이상한 남자한테 그 보쌈 당해가지고 납치해온거구나 그래서 이 모르는 곳에서 깨어난거지 그래서 원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1년동안 있었다고? 그래? 뭐야 저게 시체가 있는데? 응? 셀베이션이 무슨 뜻이지? 구원한다고? 이거 시야가 좀 좁은거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바꿀수있나? 아 네 흰줄박이님 12개의 구독 고마워요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시야는 못바꾸는구나 쏘다 판매기 쏘다 배터리 또 안나오나? 오우 조명탄 길이 막혀있다고? 일단 여기부터 가보자 여기도 막혀있네 이것이 마지막 쪽지가 될 것이다 통기글을 통해 탈출하는데 성공했다면 배식실에 구축해놓은 거점이 멀지 않은 것이다 내 탈출로를 표시해두었다 하워드가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다 하워드가 이 아버지인데? 어 내일 오스월드 배식실의 보안장치를 조심하도록 그 장치들은 생체학적인 물질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아 이 글자를 보고 있으면 정신이 나가는 거구나 막혀있다 빨간 글씨를 보고 있으면 정신이 나가는 거구나 환청이 들려서 그런건가 아 아 아 아 어 요거를 이렇게 놔가지고 여기를 돌을 놔가지고 지나가는거지 히앗 버, 버니압 버니압 배터리 누가 왔다고? 흠 웃기지마 웃기지말라고 이 돌을 놓는 게 아닌가? 상자를 놓는 건가? 상자 가져가서 그렇지 좀 큰 것 같은데 상자 가져가서 상자 가져가서 좋았어 넘나 완벽하고 이쪽으로는 못 가겠지? 상자 가져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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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을 쓰라고요? 난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부숴볼까 이거를? 큐브로 포탈을 껴야 된다고? 이건 아닌 것 같애 비밀을 찾아 음 올리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올려보자 올라가 올리브 손 두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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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에헤이! 쟨 뭐지? 괴물인가? 그래 이 파이프가 연결된 어? 요거 이걸 개발사를 내면 되지 않을까? 이리 와봐 이걸 어떻게 꺼? 스위치가 없는데? 내가 가진 뭔가 써야되는건가? 소닷캔 차가운 캔이 온도조절장치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뭐야? 뭐야? 아 이 사람이 오스왈드구나 결국 사망을 한 것이지 뭐 환자 기록 대렌 그레이 32세 국적 오스트리리아 아까 그 시체가 그 대렌 그레이의 시체인가? 목주위에 발진이 생겨나고 어? 목소리 대체 인격의 발현이 다른 감염자들에게 보관 환자를 구속했다 환자를 사망시켰다 어느 시점까지 그레이가 아직 인간으로 남아있었던 시점으로 간주해야 하는걸까? 좀비 같은게 되었다는거지 아무리 봐도 일로 지나가면 죽겠죠 이게 바로 그 함정이지 그럼 이걸 막으면 되지 않을까? 어? 아 조용히해 누구야 누구인가? 시체 실드 쓰자고? 안집어져 제 생각엔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는게 아닌가 합니다 점프해서 뛰어가는거지 점프해서 뛰어가는거지 이거 무엇? 점프를 쓰라는 얘기야 헐쩍! 아 넘어가버렸구요 뭐야 이거 인터페이스? 이거 뭐지? 뭐야 이게 무슨 퍼즐이야 다 녹색으로 만드는 퍼즐인가? 다 녹색으로 만드는 퍼즐인가? 잠깐 어더걸리를 그건 요행을 바라지마 머리를 써봐 한번 자 이거 한번 누르면 두번 누르면 두번 누르고 한번 누르고 두번 누르고 두번 누르고 두번 누르고 이게 무슨 알고리즘이지? 뭔가 풀지 못한 퍼즐이 있는게 아닐까? 왜 하나가 안되지? 왜 하나가 안되지? 자 한 번 누르면 옆에 게 바뀌고 두 번 누르면 아래 게 바뀌고 두 개? 밑으로 두 줄 자 다시 해보자 한 번 누르면 아래 두 개 한 번 누르면 아래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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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서 흐흐흐흐흐 으어하하 홌 으어하하 으아아아악 아 놀래라 아 지랄이잖아 이걸 치워서 일로 지나가는 것 같은데 공기에서 썩은내가 난다 이게 뭐야 프레쉬가 없네 알콜 이거 세이브 원이랑 똑같네 세이브는 카세트? 카세트는 뭐야? 이거 뭐지 여기다 넣는건가 카세트는 제 이름은 이로프 카펜덜 랭크 엘리베이터 스타드 콜스 카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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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혀 있었다고 상위개글 외계 프로토콜 외계인이 얽혀있냐 그네들이 외계인인가 representa 카세트 카세트 강렬 카세트 카세트 그것들은 어디에나 했다 잠겨있다 물건 던지는거 어떻게 하는거였지? 이렇게 해서 집어서 던져 좀 세게 던지는 법 없나? 호잇 핏자국이 이어져있네 열리지 않는다 알코올 나한테 가진거 알코올 배터리 소다캔 이런것들이 있구요 음 음 제가 이제 페넘브라 전작했을때도 했던 얘기지만 이 게임은 3D 방탈출이라고 보시면 되요 3D 방탈출 게임 음 돌로 부숴보자고? 뭘? 그래 돌로 벽을 두들겨볼까? 어 야 해답을 니가 알고있었구나 으흐흐흡 하핳흡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되 으흐흡 으흐흠 으흐 흐흐 흐흐흠 후레쉬를 안줘야 화면이 파랗게 되는 거는 제가 은신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잘 숨었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그런 거죠 니가 숨었다 꺼진 아 네 탐킹님 11개월 구독구마요 감사합니다 으어어어 아 ㅈㄴ 못생겼어 ㅅㅁ 새끼 개머리네 어... 갔냐? 갔냐? 이거 웨이크같은데 여기 숨어있는거 아니야? 아 이제 돌아다니고 있구나 저놈을 피해서 어디론가 가는거지 와 쟤 후레쉬 들고 다니네 저거? 개못생긴듯? 개못생긴듯? 때려볼까? 열려봐 하잇! 으잇! 이 놈시키! 어이 고추 고추! 고추! 야 너 고추 어디가! 좋아 맛좀 달아! 하잇쩍! 하잇쩍! 어어 내 뚝배기 내 뚝배기 내 뚝배기 하잇쩍! 하잇쩍! 야야야 짱돌이야 짱돌 빠자! 으잇쩍! 아니 제메는 무게 아니라요 하잇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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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른데로 가보자 동족 대머리 흐이 흐이 주사기? 주사 주사기를 구멍에 넣었다고? 설마 알코올을 넣어서 청결한 주사기를 넣어야 되는건가? 청결한 주사기가 만들어졌어 근데 뭔가 여기다 주사기를 꼽는건 맞는거 같은데? 이거를 내 몸에다 꼽아야되나? 아 주사기를 내 피로 채웠다 내 피가 아니구나 그러면 다시 이거 다시 씻은 다음에 저 시체 시체의 피를 채우는 것이지 아 됐어 아 됐어 여긴 뭐지? 퓨즈 상자 이 상자는 고장난거 같다 그럼 퓨즈를 가져와서 저기다 끼우는건가? 아니에요 명작게임 주스위치? 내려볼까? 응? 어 퓨즈를 가져다가 꼽아야되나봐 바깥에 뭔가 있다 이게 유적 발굴 현장인가? 흠 너무 늦게 왔군요 미안해 우리는 이곳을 떠납니다 거점을 마련한지 반년 투룬게이트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지는 1년이 되었습니다 투룬게이트 바이러스? 거기에 걸리면 좀비가 되는건가? 이 밖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은 하워드씨일겁니다 하워드씨가 아버지인데? 지도자 역할이었다고? 오 하워드가 이 유물 발굴 현장 대장이었구나 부주방장? 좀비가 아니라 도가 되는거라고요 어디부터 와볼까? 어디부터 와볼까? 아뇨 머리가 빠짐 뭐였는데? 방금 뭐였어? 뭐였지? 아니 방금 뭐였지? 아니 방금 뭐였는데? 방금 뭐였는데? 방금 뭐였지? 신통제 좋았다 잠겨져있다 다른곳에서 제어되는군? 이건 뭐야 환영인사라고 써진 CD 어... 어디보자 이 드럼통 여기다 놓으면은 뚫려는게 아닐까? 아니면 이걸 두들겨서 여는거 같은데? 아니면 이걸 두들겨서 여는거 같은데? 아니면 이걸 두들겨서 여는거 같은데? 이건 아니야 돌없나? 의자로 두들겨 볼까? 알콜? 이건 아니야 여기다 CD를 넣어보자 그럼 안되구요 돌아봐 돌아가볼까? 여기 먼저 오는데가 아닐수도 있거든요 아닌데? 불을 내보자고? 불을 어떻게 내지? 알콜? 이건 아니야 배수구? 배수구가 있다고? 돌아가는건 아닌거 같은데? 드럼통? 드럼통? 여기 드럼통이 수단이야 어어!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뭐야 불타오르네 아 그래 스프링쿨러 있었지 거기다 대면은 물이 뿜어져 나오겠지? 저기 오! 누구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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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유물? 되게 경쾌한 소리가 났는데? 오! 세이브다 세이브 컴퓨터 컴퓨터 했다 컴퓨터 사건들의 연대표? 사건들의 연대표? 1910년 광산이 개장함 1930년 그 지역의 쥐들이 높은 자살률이 광맥의 화학적 작용에 의한 것을 추정 39년 세계대전이 발발함으로써 영국군 사령부 벙커로 개조됨 45년 종전 52년에 광산이 폐쇄됨 그러니까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고대 유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해버리고 어떤 사고들이 일어나서 폐쇄가 된 것이지 기형 동물들의 발생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회색 바이벌 문자 문자 해독과 하워드 라프레스크 이게 아버지거든요 75년에 간 거네 하워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굴이 진행된 여기는 위험하니까 이제 그만두라고 경고를 했구만 수석 감독관 윌버 프리스크에 의해 무덤의 조사가 예정된 어 어 아 프레시 이걸로 괴물한테 눈뽕 눈뽕 눈뽕할 수 있지 않을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것은 감기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광산이 우리 가족이 되었다 비누, 설탕, 빵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막혀있다 그럼 여긴가? 열리지 않는다 다른 곳에서 출입물 출입을 제어하고 있을 것이다 환영인사를 보자고? 어, 컴퓨터 오 내 연구로 드러난 것은 무엇인가 놀라운 것이었다 나는 감독관에게 몇 번이고 문제가 다 해독되었다고 판단하기 전에 문자의 분석이 이루어질 시간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럼에도 발굴을 진행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문자가 경고였던 거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발굴을 진행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워드의 하워드 맞네? 아, 뭐지? CD를 넣어야겠지? 아르카이 계급원들의 목표인 고대 지식의 추구와 수호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자급자족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야, 인프라가 좋구나 야, 인프라가 좋구나 볼트 같은데 주변의 단단한 물체에 몸을 묶고 연결된 문들을 봉인시킨 다음 훈련된 전문가들의 구출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알고 있네 이 고대 유물의 영향력에 의해서 인간이 변해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그렇게 된 직원들은 나가리를 시켜버리는 거지 비밀번호 변경사항 비밀번호 변경사항 아, 여기다 적어놓자 잠깐만요, 이거 좀 스크린샷 좀 해놓을게 갓림판 뭐야, 왜? 붙여넣기가 안되지? 음... 방금 읽은 것 같고 장금해제 236번이었죠 1167이야 이렇게 됐고 세이브하고 가자 좋았어 이제 이 문이 열리겠지? 다시 이 문이 열리는 것 같다 이야 정말 나라쿤님 안녕하세용 불착된 통 나 무기 없냐? 나 무기 없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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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소리가 들려 뿅 뿅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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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오? 뭐야 이거 원으로 들어왔네? 흠인가? 아 근데 상남자 맹행기 형탈 원인데 여기는? 약간 시야가 이상한게 꿈속인것 같아요 상자가 열리지 않아 어떻게 해야되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지 빠져나갈수 있을까 아 어지러워 흥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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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밖을 보라는건가? 꺼내볼까 이 상자를 열쇠가 없는데 고대 유물을 사용하는건가? 고대 유물 보드카 마시고 뻗자고? 이것도 아니고? 상어의 턱 어 상어 이빨이구나 술을 마셔볼까? 아니면 이거를 깨뜨려가지고 정신을 차리는거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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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나 자자고? 어떻게 자는데? 우리 그 화면은 브러케나스 아, 그냥 불으면 꺼져있는데 이 굴절효과를 피사계의 심도인가? 꺼버릴까 이거? 꺼버리자 이거 아씨 굴절 꺼? 아 둘다 꺼버려 그래픽에 그렇게 좋은 게임도 아니고 끄는 게 끄는 게 나을 것 같아 블룸은 꺼져있어요 이건 꿈이라서 그래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가진 아이템을 쓰는 것인가? 자 보자 주사기로 날 찔러 아니면 후레쉬로 비치고 열쇠가 어딘가 있을텐데 그치 열쇠가 없을리가 없지 아 맞다 여기 서랍 아 사진이랑 맞추는 건가? 자 그러면은 물건을 상 사진이랑 맞추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돌려보자고 돌려보자고 안 돌려줘 아 좋아 이쯤에다가 놓고 어 드럼통은 상어 이빨 아래 드럼통이 두개거든? 앞으로 좀만 아 이거 암죽이는구나 여기다 놓고 나머지는 뭐지? 나머지는 뭐지? 딱 붙이는 건가? 아 상자의 방향이 잘못된 건가? 돌려돌려 돌려돌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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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위치로 가라고? 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잠시만 이거 상자 세워야되는데? 상자 상자 열릴라 그래 상자가 열릴려고 하고 있어 이거 원래 안 열리는 상자 아닌가? 상자가 열릴려고 하는데? 하 하 하 하 하 하 저는 이거 세우고 싶거든요 일단? 일단 세우자 이거 세워야되 상자를 상자가 누워서 그냥 이 위치에 놓고 이리로 가면 뭔가 보인단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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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빨간 건 뭐지? 하 하 하 하 하 호 하 하 하 하 오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구만 뭐지? 백원만 달라는 뜻인가? 아 이거 거미알 아니야? 거미알 너무 싫은데 거미알을 이한테 줘볼까? 아 이 개같은 소리 이거 거미 소리인데 이거? 뭐지? 제로 가득 찬 나무통 이걸 여는 건가? 이 통은 뭐야? 그림에 연기가 난다고? 어디? 그림에 연기요? 이 위치에 놓으라는 얘긴가? 아 어우 으아 뭐 또 왓 희생 이 개를 뭐지? 북나리라는 얘긴가? 여기다 올리라는 얘긴가? 오우! 뭐야 이건 또 이 문을 열어야 된다고? 어떻게 열어? 앞뒤가 그냥 막혀있는디? 오우! 올려서 뭔가 이 파를 조작해서 뭔가 만드는 것 같은데? 돌려보자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이 파를 어떻게 조작해야 될까? 서순이 있는건가? 돌려보자 올려봐 올려봐 음... 아래부터 위로 한번 해볼까? 이게 제일 낮이니까 고정되는 위치가 있겠지 서순이야 어... 2 1 2 2 2 3 1 2 3 4 상자 3개 불타는 교수대? 불타는 교수대? 불타는 교수대? 뭐지? 이 아래 상자를 놔서 뭐 움직인거 같은데 손이 지금? 잠깐만 세보자 자 노란색이 2개 녹색이 5개 파란색이 2개 문을 열기 위해서는 문을 열기 위해서는 문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과 맞춰야되는거지? 무엇과 맞춰야되는거지? 악수하자고? 안 눌러져 일단 하나씩 가려보자 일단 수 적은거부터 노란색부터 노란색 뭐지? 거부하는데? 이게 아닌가? 음? 아 불붙게 만드는거구나 저 불이 강해지면 되는건가? 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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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음 아 알겠다 알겠다 LSJ 303 018 님께서 일기하기도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아 네 KSK123님께서 이겨우고도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뭐야 어 뭔가 주인공의 정신세계인가봐 이게 레드가 죽음을 암시하는거지 뭐야 어 야 물이 차오른다 핏물이 차오르고 있어 저 안에 들어가는건가? 들어가볼까? 들어가볼까? 들어왔다 아아 이걸 땡기는거구나 물속에서 숙주라고? 오우 오우 뭐야 밧데리 아 내 젠더 89님이 이겨우고도 고맙하냐 일단 위로 올라가는거 같애 점프해서 올라가자 심착하게 점프 자 여기도 심착하게 점프 점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점프로 넘어가고 점프 점프 Extreme 넘어가는건 맞는거같아 누구야? 누가 내 머릿속에 말을 걸고 있는데 내 목소리인가? 내 목소리 방금 뭐 소리 들렸는데? 뭐였지? 뭐였지? 올라가는건가? 이 상자로 여길 막아볼까? 이렇게 몰라 몰라 올라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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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아 이 상자로 상자로 길 만드는건가보다 길을 만들어가지고 길을 만들어가지고 지메 만들어주고 여기 지메다가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손게지가 있구나 아 벤 벤 벤 오랫 벤 벤 벤 계단을 만드는건가? 계단을 만드는건? 계단을 만드는건? 아땅 어 하수도 위로 올라온거구나 나도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피지가 없네? 소카 배터리 좀 아껴야겠다 컴퓨터? 컴퓨터 세이브하자 형광막대 쓰자구요? 아 그래 형광막대 하나 써보자 형광막대 조명탄인가? 형광봉 오 오 오 오 오 오 호호호 이 전원이 아닌가 본데? 잠깐만 오우 영상대화 수신중? 와우 와우 넌 여기 수신중으로 수신중 아마 아마벨 스완스?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오늘의 가이드로 안녕? 들리는거지? 이누윗 직원들이 이누윗을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누윗을 잃었죠. 어떤가 패널면서 잃어버렸죠. 제가 뛰어갔죠. 그리고 끊어졌을 때, 제가 혼자 있었죠. 아, 그리고 다른 증거는 데이자브죠. 하워드가 죽지 않았나, 아버지?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지켜봤습니다. 사회들이 마지막에 재결되었죠. 하지만, 조직의...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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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구역의 생명반응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생존자를 찾아 도서실에 들어가세요. 의사진의 의사인 리차드 에미니스 그는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그날의 소음을... 의사진을... 뭐지? 봐봐. 의사진의 증거에 대해 봐. 의사진을 지정해. 무슨 말인지 말해봐? 우리의 의사진을 알고 있는지 인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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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을 주인공도 상태가 안좋은거 같은데 혼잣말 하는거 아니야 바이러스 연구 보고서 바이러스에 접촉한 3명의 직원 바이러스가 숙주를 잠식할때마다 나타나는 마지막 단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염자들은 몸을 벗어난듯한 경험을 보고했다 음 음 약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괴물이 되기전에 기분이 좋아지나 보네 어두운 힘에 삼켜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오 훨씬 나아졌다고? 주인공 주인공도 감염된거 아니야? 자 ㄷㄷ 굿 굿 굿 굿 굿